편한 게 아니지? 그래, 살짝. 어, 그래. 너무 숙이지 말고. 고개만 똑바로 오니까, 저한테서. 다음 갈게요. 클리어 가서 어린지. 어린지. 이게 어린지 아니에요? 혹시 그게 질문에 있어요. 어린지 가 좋아요, 클리어 가 좋아요? 어린지. 난 둘 따라가겠어. 이 스킬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?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아, 진상이야, 대박 진짜. 와, 거슬러서 인터뷰도 못하겠다. 와, 진짜 대박이다, 저. 잘 어울렸어. 아, 진상 진짜. 언제도 이랬는데, 진짜. 와, 진짜 진상. 야, 너 너! 아, 빨리 지나가요, 빨리 좀 하게. 몇 개 안 남았어요, 이제. 저녁 낙보기플레. 아, 진상입니다. 이제 내게 줘 봐. 어린지한테 가전 얘기를 듣고 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있어요? 제 인생을 바꾸는 친구가 있어요. 동현아. 아, 그리고 동현아. 2013년 내가 데뷔하기 한 네 달 전에 만나서 성인 됐다고.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었는데, 그때가 벌써 1년 반이나 넘었는데. 한 2년 만에 한 번씩 보는 너네지만, 그래도 만나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. 보고 싶다, 야. 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.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, 제 방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그냥 집을 가지는 못하는데. 그래서 너무 기뻤고, 보고 싶어.